생명의 꿈인 내 일상을 열심히 생명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 이번에 학원연합회인데요 피아노 학원원장들끼리 세미나를 가요 근데 26살밖에 안 된 사람이 너무 학용 경영을 잘한다고 해서 사례발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했어요 강사로 이런 건 되게 적은데 한번 해주십사 하고 전화를 드렸대요 내가 그때 너무 떨리고 강의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얼마나 하는데요? 한 시간을 얘기를 해요? 아니 저는 10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 해요 이렇게 말해서 서서, 서서한 데야 저는 못해요 전 진짜 못한다고 그러고 나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두 번 더 그래서 제가 한 번 제가 저기 남편한테 좀 물어보고 상의해보고 전화드린다고 아니 근데 20대 때는 왜 남편이랑 상의하나 몰라 아무것도 아닌 걸 근데 한편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내 얘기를 재밌겠다 내가 막 새벽 4시 반 5시에 나가서 막 접시라는 얘기하면 미치고 되게 웃길 거야 그지? 그래서 혼자 내심 설레이는 마음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은 뭐라 그랬을까요? 가지마 나쁜 놈 같으니라고 여성분들만 저 따라해 보십시오 내 남편은 나의 꿈에 대하여 내 설레임에 대하여 일체 관심이 없다 묻지 말자 남자들만 따라서 하세요 내 아내는 내 꿈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 묻지 말자 여러분 절대로 묻지 마세요 왠지 얘기해 드릴게요 왠지 아십니까? 자 봐요 나가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접시라는 얘기 이런 거 하면 진짜 웃기겠다 나 그래도 학원 경험이 잘한 것도 있지 왜 없어 내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 이러면서 혼자 설레인 마음은 실제로 나가서 강의를 하고 얘기하는 거 완성된 모습의 5%의 설레임에 불과하죠 그렇죠? 강의를 해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아직 난 모르겠어요 단지 5%의 설레임이에요 여러분 단 5%의 설레임으로 100% 비판적인 사람을 절대 설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꿈은 발사라는 즉시 날아가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어머나 나이가 아직 50이지만 영어 배우고 싶어 이런 건 그냥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등록을 하세요 여러분 나 영어 배울까? 하는 즉시 못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꿈은 5%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나약한 단서라서 타인 설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내가 너무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갖고 내가 A4 용지에다가 팍 썼어요 학원 경영하면서 있었던 얘기에 거의 미친 여자애가 있대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중구난방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 걸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럼 이 얘기에다 멀리 떠나요 여러분 왜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왜 이 얘기에다 멀리 떠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못 돌아오시잖아 시간 다 지나가는데 못 돌아오시잖아 돌아올 때 되게 승질 부리면서 돌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막 승질을 자기가 잘못했는 거 왜 우리한테 승질을 부리고 그랴 아우 그러시게 생겼나 봐 그래서 열심히 먼고를 썼답니다 제가 작곡가 나왔잖아요 원래 작곡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제가 있으면 소나타 1학장 2학장 3학장이 있고요 악장별 주제가 있고요 악장마다 크라이막스가 있어요 내가 작곡하듯이 원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딸딸딸딸딸딸 외워서 나가서 했어요 한 시간 하라 그랬는데 한 시간 반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떨려서 어서 끝내야 될지를 모르겄는겨 오씨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안 끝나네 내 말이 미치겠다 결론이 안 생겨 원래 운전 못하는 인간이 부산까지 가는 거 아니야 나가지를 못해갖고 중간에 그리고 너무너무 떨린 상태에서 집에 왔습니다 아 되게 재밌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제가요 7년 후에 TV에서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피아노 학원은 내 일상이에요 그리고 그날 전화가 걸려왔고 그날 사례 발표한 것도 내 일상이에요 근데 7년 후에 나는 TV에서 강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2년 전부터 요새 물리학 공부에 미쳤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물리학과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물리학 양자역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까지 하게 됐어요 나 정말 수학 싫어해요 나는 X가 이동하는 게 제일 무서워 X가 이쪽으로 하면 왜 여기로 간 거야? 떨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나 난 중학교 2학년 때 정확히 수학을 포기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포기하고 나서 고3 때까지 수학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와 합의하에 끝낸 거예요 아버지가 학력고사 보러 가던 날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경아 풀지 마 이년아 오늘 엄청 풀고 싶을게요 풀지 마 그냥 1번에다 한 번 치면 25점 나와 내가 그 정도로 수학을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떤지 아세요? 학생들 잘 들어요? 나 수학 잘해 수학 선생님이 나 수학 잘한대 내가 요즘에 수학 공부하면서 알아낸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내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남보다 수학을 이해하는데 3배 느린 애예요 근데 3배 정도 시간 걸리지만 이해하면 잘해요 내가 그럼 내가 중고등학교 때 왜 수학을 못했을까? 학교가 내가 이해하기 전에 시험을 본겨 자 등나게 자 여러분 제가 요새 그렇게 물리학 공부 양자역학 공부를 시작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저 좀 따라해 주세요 연기적 탄생 예 물리학에서 기본이도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리학 공부를 하면서 너무 신났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지나온 인생 중에 여러 사건들을 물리학에 대비해서 다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연기적 탄생이 뭐게요? 저 좀 따라해 주세요 연기적 탄생 연결하여 동시에 나타난다 다시 한 번 세상 모든 우주만물은 동시에 두 개가 탄생한다 땅이 태어나면 하늘이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같이 태어나죠 자 하루가 태어나면 하루 안에 뭐가 있어요? 낮과 밤이 있죠? 낮은 밤 때문에 존재하고 밤은 낮 때문에 존재하죠 그래서 어떻게 낮을 없애버리면 밤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가 그게 하루 안에 세트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뭐가 생겨요? 내가 있고 여기 보여요 여기 내 그림자? 건강한 나와 나의 우울한 면 나의 힘든 면을 데리고 사는 이 그림자가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씨 그림자 싫어 그러고 그림자 지워버리면 사람도 같이 죽는 거예요 다 세트예요 자 그럼 한 번 또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이 딱 태어나면 동시에 같이 생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요? 죽음이 없으면 삶이 없어요 원래 걔네들이 세트예요 그런데 워낙 60년, 90년 뒤에 있기 때문에 시간차가 워낙 길어서 걔네들이 별개인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죽음과 삶이 하나에 같이 있죠 자 손을 올려다보세요 우주 끝까지 올리세요 우주 끝에서 바라보면 90년 삶과 죽음의 차이는 동시 탄생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오세요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연기적 탄생이라면 그럼 90년 사는 동안 이 안에 생긴 모든 사건은 다 동시 탄생 아닐까? 여러분 제가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그날 사례발표하러 안 나갔다면 난 여기 없어요 맞아요? 그 그날 뭐가 생긴 거예요? 7년 후에 텔레비에서 강의하는 내가 탄생돼 있었어요 이미 그날 탄생된 거예요 사례발표하러 간 날 7년 후에 와서 죽은 거예요 이게 연기적 탄생이에요 저 좀 따라해 주세요 오늘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야 10년 후 그날까지 며칠에 사는 거야? 이틀을 사는 거야 이틀을 한번 저랑 흔들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몸 해봐요 시작 사람의 몸이라는 건 얼마나 기가 세고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그 소리가 요란한지 한번 움직일 때마다 7년 후 10년 후 계속 탄생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화학 반응까지 일으켜요 신의 영역이죠? 화학 반응까지 일으키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이게 되어져요 이게 연기적 탄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연기적 탄생이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움직이면 무조건 모든 것은 연기적 탄생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무엇인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사시란 말이에요 던지세요 5% 단서만 갖고 던지세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양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옷을 만들어요 하루에 한 개씩 왜 하는지는 10년 후에 가서 주수면서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 이거 하려고 그거 했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던지고 뭐라 그래요? 미쳤어요 나이 들어갖고 양재를 미쳤다고 허리 아픈데 왜 하고 앉아 있어 이거 가지고 뭐 하러요?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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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지 던져놓지 않으면 가서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움직이면 미래는 알아서 계속적으로 이 틀 구조로 생겨납니다 딱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안 던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아멘 kto